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12일 동안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합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계결정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등이 처리됐으며 초미의 관심사인 대구시 구근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1부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56회 임시회를 폐회합니다.